네 이번에는 기타 만들기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기타는 뒤에서 한 10cm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작은 방울을 들 수 있으면 작게 3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매듭을 3번째 매듭에다 대고 3번째 매듭에다 대고서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10cm 밑에 또 매듭을 만들어주시고 남은 거 잘 보세요 남은 게 길어 보이지만 중간을 딱 나누시고 중간에서 한 1cm 앞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란히 하면 분명히 이쪽이 넓단 말이야 길단 말이야 그럼 요 긴 쪽을 요렇게 요렇게 잡아서 돌려주시죠 그리고 방울을 끝으로 몰아주세요 요걸 놓치면 안됩니다 요걸 안에서부터 정 가운데서부터 세게 잡아당기면서 요렇게 비틀면서 한 20번 정도 비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매듭에다 대시고 요렇게 돌려주시고 이게 이제 기타가 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노래인지 노래할 수 있어요 네, 기타였습니다 네, 기타입니다